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0원으로 50만원 곧 에어드랍 예정인 예스코인 한번 말씀 드릴텐데 요거 온체인, 아 온체인 말고 저기 낫코인은 제가 12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냥 클릭만 해가지고 120만원 정도 벌었는데 그거 지금 뭐 개떡성 해가지고 만약에 안팔았으면 500만원 사실은 왜? 일단 예스코인은 제가 한번 낫게 잡아봤는데 우리가 그냥 딸깍장만 하면 끝입니다. 딸깍장만 하면 끝이고 지금 이거 보시면은 팩맨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알아서 채굴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쉬우니까요. 이건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거 레퍼럴 없이도 매일매일 돌려놓으시면은 무조건 돈을 번다. 추후에 에어드랍까지 있으니까요. 자 일단 보시면은 얘네가 요런 내용을 씁니다. 최근에 예스, 위아, 해가지고, 리시브,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인바이티드 프롬, 내가 톤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초대받았다. 리시브 한번 보시면은 톤제너로부터 톤 혁신가들의 인터뷰 참여해라고도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음 다시 뭐 다 읽기는 좀 굳이 뭐 다 읽을 필요 없고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아래쪽에 중요합니다. 어 보시면은 예스, 낫도 얘네가 또 언급을 해요. 예스와 낫이 태극권처럼 서로를 보완하고 텔레그램과 톤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하면서 속도를 높이고 싶은 영감이 있다. 얘네가 지금 예스, 낫을 묶어버리고 있죠. 은근 얘네가 지금 조금 어그로 끌고 있어요. 자 톤 블록체인과 텔레그램은 예스 코인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게임과 사용자 경험을 넘어서 어떤 걸 향상시키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쓰리 스테이지 로켓 플랜 해가지고 저희는 서프라이즈가 포함된 일년의 여름 카니발 이벤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하반기를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예스 코인이라는 그런 보트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및 미주 지역의 항구를 향해서 더 많은 예스 코이너들을 만나고 이벤트로 주최해서 궁극적인 온보딩 사명을 홍보할 것이다. 이 계획은 아직 개발 중인 부분이므로 관심 있는 파트너사 스폰서 연락 환영한다. 그래서 추후에 예스 코인 흥미로운 파트너십 소식과 주요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일단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시즌3 최종순위 오픈리그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예스 코인이 있습니다. 여기 예스 코인 2등이에요. 아우 대박이죠. 리워드를 16만 달러를, 13만 달러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거다. 13만 달러가 얼마에요. 거의 1억 한 6천, 7천 되겠죠. 한 5천 수도 되겠다. 아무튼 뭐 캐티즈니 1등.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안 하고 있는 것도 많네요. 이거 다 섭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굉장하게 좋은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꼭 노려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크게 할 거 없습니다. 일단 저는 건설, 부스트는 이건데 풀 리커버리지를 사용하면은 얘가 풀로 꽉꽉 찹니다. 다중값, 코인 한도, 플레이트 이렇게 있는데 예스 팩을 무조건 올려야 돼요. 최대 레벨까지. 이거 무조건 중요하구요. 코인의 한도, 플레이트 이렇게 있는데 이건 올리면 좋고 안올리면 안오는데 각 레벨마다 동전체계속도, 플러스 1 얘는 한도, 3500을 늘린다. 다중값은 레벨당 코인 금액, 플러스 힐 아마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14, 14 이거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11만등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보니까 일마다 얼마를 벌었는지 이 사람 보면은 미친듯이 벌고 있죠. 주 주는 지금 제가 6만 1000등 정도로 보이고 있네요. 이게 뭐 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꽤 높은 반열에 올라와 있긴 합니다. 제가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긴 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레벨당 코인 금액 근데 이제 인플루언스 밸런스가 없어가지고 이게 말렙인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2800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체스트가 있습니다. 체스트는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린대로 이렇게 흘러요. Everyday 하루에 사실 50분정도만 투자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뭐 troll 때 아 저 원래 보통 그 Recovery proudly 그 누르면 이거 다irs setup 어떤것은 15분 동안 딜레이가 있어요. 딜레이가 있는데 이건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채워지고 팩맨과 4L는 거의 5분 컷으로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다. 아무것도 안하고 돈을 벌 수 있다. 우리가 이런 텔레그램에서 하는 것들 무조건 많이 해줘야 됩니다 대박이죠 톤 쪽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예스 캔 해가지고 우리 캔, 위 캔, 클레이티브, 미래가 밝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눈 여겨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런 것도 하네요 예스 코이너들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48시간 이내에 우승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만 달러 보상 공유하게 된다 해서 향후 캔 해 보려면 우리 채널 가입해라 뭐 이거 누구한테 줄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스 코인 하는 사람들 진짜 많고 우리가 눈 여겨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열중이었고요 도움이 대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열중이었습니다